2초만 보여줄게요 끄 끄 끄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몸을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셔야 돼요 챙겨보세요 알았죠? 귀신 없다니깐요 진짜 여러분 하트 벌써 여러분 잡았거든요 이제 잡았으니까 뭐지? 이거 할 수 없어요 뭐지? 말이 안 나온다니깐요 자꾸 저 뭔지 알죠? 춤춰달라고요? 아쉽다 다 시켜주래요 곤주 곤주? 곤주가 어떤 포즈를 하지? 이거 약간 그건데 비틀기? 비틀기 맞아 이거 왜? 다연이 코드 기억나시죠? 너 너 너 진짜 귀여웠는데 다시 포기를 보니까 그 때 거기 현장에 계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실제로 보는 게 더 귀여워 보였던 것 같아요 아주 다현이가 애교가 늘어서 여러분들이 제가 저렇게 애교를 했는데도 그거 안 해주셨잖아요 그거 안 해주시면 너무하지 않아요? 너무해요 진짜 너무한다 꼭꼭꼭꼭 꼭꼭꼭 약속이에요 약속 파이팅!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제 가겠어요 안녕 또 봐요 그럼 먼저 갈게요 안녕 빠이 너 ife 나 plank gay 진짜 다가와줘 너 너